드디어 결승이다! 위대한 성전을 앞두고 있는 8명의 트롯맨을 소개합니다! 기호 1번 트롯 한류스타 김중현 기호 2번 뉴스타 신성 기호 3번 애간장 녹이는 남자 에노 기호 4번 정통 후계자 공훈 기호 5번 공중 보이스 손태진 기호 6번 서천의 아들 박민수 기호 7번 정통 트롯 외기민생 민수형 기호 8번 황금보이스 황영웅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가슴 뒤에는 결승의 막을 올립니다! 기호 8번 황금보이스 황영웅 기호 8번 황영웅 기호 12-23장 기호 9천에 예금hr